포즈 마지막 도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일단은 자 스페셜에 들어가서 히스토리 들어가면은 게릴라톱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유승철이라는 선수가 18기야 18기야가 되어있는데 요고 여러분 분 확률 괜찮나요? 확률 그냥 창렬 이에요? 포인트가 별로 없어서 겔라 포인트는 300까지 꽉 찼거든요 겔라 포인트는 보이시겠지만 18 기아가 나올 확률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8번 정도의 기아 있는데 과감하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 떴어 다 컴봉이네 전부 다 컴봉이네 자 다음 고 안 나왔네요 자 안 나오죠 야 그러지 말자 야 이씨 그러지 말자고 어 그래도 야 커와네 커 아 야 한 번이 안 나오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갑시다 아 근데 능력치가 좋진 않네 에이 능력치 컴봉인데 이 정도면 능력치 안 좋다 막 와는 아닌데 솔직히 세금하면 좋아지긴 하지 그건 그렇지 제자리 아 나온 거에 감사해야 돼? 아 그 정도예요? 몇 번일까요? 한 사람 거를 듣고 그 사람 탓을 해야겠다 자 안성철 님이 4번을 추천하셨는데 4번 가겠습니다 야 이렇게 운이 나쁜 사람이 다 있구만 나였으면 이면 뽑았을 텐데 아 이 4번을 뽑고 있어 아 제자리 뽑았어야지 이거 에이 진짜 똥소리구만 야 또 나왔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저 한 번에 덕위를 드릴게요 안성철 님 한 번 덕위를 드릴게요 1번 안성철 님 1번 당신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두 번 남았는데 에이씨 빵이네 야 이거 좋다 이거 박은진 제구 95야 이거 제구 95 태평양 오 갔지 이게 나의 운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나의 운이란 말이야 이게 아 이게 나의 운이란 말이지 라스트 한 번인데 이거 아 에이 에이 끝났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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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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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네요 아 럭키박스 있네 럭키박스 한 개 높은 것 한 개 높은 것 자 어 이거 뭐지 이거 태연 이거 뭐야 안녕하십니다 어 어 어 누구세요 아 오류 보상이에요 아 깜짝 놀랐네 처음 본 사람 있어 가지고 뽑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뽑은 아주 강렬한 실패물들 다 재료로 갑니다 회의 스스스스스 포조한 노래 말임놓았다 다시 빨기 스스스스 포조한 노래 어 18 18헥터 18헥터도 괜찮고 여기 골글 2대진도 괜찮아요 골글 2대진이랑 헥터 18헥터 둘 다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돼 둘 중에 하나만 3번 아니면 길거리에서 롤린 쳐서 보냅니다 쳐서 트위치 게시판에 올해라 어? 나 캡처까지 오는 거야 아니기만 해봐 트위치 게시판에 어? 너 안 올리기만 해 3번 포즈 마지막 도전 우와아아악 유현진이다 신이방 시즌 유현진 아 이번에는 좀 신중할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유현진 정도면 나중에 등산권 남을 때 등산권 써도 될 정도로 가치있는 친구 잖아요 리언즈 같은 경우에 리언즈는 좀 좋아 진짜로 리언즈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투표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지 내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 과연 내 느낌은 4번이긴 한데 3번이 많이 나오네 3번 아아아아아아악 내 느낌이 많았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1번 3번 아아 아아 아 짜증나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아니 포조가 확실히 홀글이 잘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롤리는 쳐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롤리는 쳐서 보냅쇼 피 있으셔도 나올까? 여러분? 턱? 이 정도면 턱이다? 에이 에이3번 이준known 턱이 이 정도면 7분의 2의 확률로 시그재료가 어딨습니다. 아주 멋진 시그재료. 컨뻥도 아니야. 딱구님 저 정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. 자신 있거든요. 틀리면 맛동산 걸게요. 7번입니다. 맛동산이요? 보내야 돼. 맛동산. 나 천재 보내야 된다. 너 좀 괜찮다? 어 좀 친해. 오 맛동산. 그래 맛동산 안 벌러볼게. 아주 좋은 시그재료가 나와버렸다. 불펜 딱히 기억나는 굴드글럭은 없긴 한데 사실은. 그럼 일반점. 일반점. 진짜. 야 헤데도. 오 나쁘데. 야 김용수 컨드하는데 좋다. 아까 맛동산인데요. 3번이에요. 자 맛동산. 맛동산 한번 더 믿어볼게. 이거 7분의 1의 확률이야. 찬양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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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. 나 천재. 맛동산자. 맛동산자. 와우. 두 번. 두 번. 소름 돋는다. 이승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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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골이라고? 아 골골이요? 이승엽? 아닐걸? 큰일 날버렸다. 아 큰일 날버렸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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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. 아. 야. 성원창은 뭐 없지. 성원창은. 아. 성원. 어우. 어우. 성원창도 골골이야. 씨. 성원. 성원창도 골골이었어. 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